손흥민이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멀티골을 터뜨려 토트넘 호스퍼 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24일 있었던 토트넘과 최대 라이벌 아스날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경기는 2대2로 끝나 결판을 내지는 못했지만 우리 축구팬들과 토트넘 팬들에게는 시원시원한 경기였는데요. 그 주역은 단연 2골을 넣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전반과 후반 한 골씩 넣어 북런던 더비 통산 7호 골을 달성하며 다시금 그가 아스날의 천적임을 보여줬는데요. 양팀의 감독 모두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특히 경기 바로 직전까지 손흥민의 역대 북런던 더비 득점 기록을 거론하며 그를 경계했던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도 칭찬을 한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손흥민을 언급한 이유는 단순히 그가 멀티골을 넣어서만이 아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번 시즌 그가 보여주고 있는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이 팩분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감독인 엔제 포스테코글루는 경기 후 멀티골 등 대활약을 한 손흥민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풋볼 런던과의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리더로서 그리고 선수로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손흥민은 팀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가를 늘 첫 번째로 생각한다. 나는 손흥민 때문에 매우 기쁘다며 손흥민이 선수로서의 활약뿐 아니라 주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경기 투골로 팀의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했음에도 그 부분보다는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 또한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본인이 멀티골을 넣었음에도 승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팀원을 탓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그의 주장으로서의 성숙한 태도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멀티골을 넣는 과정에서 단순히 본인의 득점만 챙긴 게 아니라 다른 동료 선수들도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와 함께 주장단을 맡고 있는 제임스 메디슨과 크리스티안 로메로인데요. 이 둘은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골을 기록하지 못해 토트넘이 경기에서 패했다면 여러모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골을 넣어 이들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메디슨부터 이야기해봅시다. 이 경기에서 선취점을 기록한 건 홈팀인 아스날인데요. 푸카요 사카가 전반 26분경 날린 슛을 토트넘 선수가 걷어내려고 한 게 하필 골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토트넘 팬들과 선수들에게는 충분히 망신스러운데 골이 들어가자 사카가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렸는데요. 카메라 앞에 달려가서 이번 시즌 토트넘의 새로운 스타라 할 수 있는 메디슨의 골 세레모니를 따라한 겁니다. 메디슨은 전 소속팀인 레스터시티 시절부터 골을 넣으면 손가락으로 다트를 만들어서 날리곤 했는데요. 그걸 사카가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메디슨에 대한 나아가 토트넘에 대한 도발이라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었다면 돌이 날아왔어도 이상하지 않았겠지만 여기는 아스날의 홈그라운드인 에미리츠 스타디움. 관중들은 모두 사카에게 환호했고 이를 지켜봐야 했던 메디슨과 토트넘 원정 팬들 속은 타드러만 깠습니다. 그 속을 확 들어준 건 다름 아닌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었습니다. 전반 41분을 넘어선 시점 토트넘 선수들이 동점 골을 위해 아스날 골문 앞에서 파상 공세를 퍼붓다. 페널티 박스 옆으로 나온 공을 주운 메디슨이 자신을 마크하고 있던 사카를 채치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 손흥민에게 내줬는데요. 손흥민 주위에만 3명의 아스날 선수가 둘러싸고 있어 골 이전에 슛 날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 하지만 우리의 소니는 선수들 사이에 난 좁은 틈을 절묘하게 노려 공을 골대 안으로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슛이 날아간 방향도 완전히 모서리라 바로 직전까지 토트넘 선수들의 슈팅을 연달아 막아냈던 타비드라야 키퍼도 어찌할 수 없었는데요. 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환호하던 손흥민은 자신의 골을 도운 메디슨과도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아까 있었던 일 때문에 내심 이 골을 누구보다도 원했을 메디슨과도 기쁨을 나눈 건데요. 손흥민과 메디슨은 함께 사진기 세레모니를 하며 이번 시즌 토트넘을 이끌 새로운 듀오의 탄생을 다시금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후반 53분 아스날이 얻은 페널티킥을 사카가 성공시키면서 다시 아스날이 앞서갔는데요. 이번에도 사카는 카메라가 보는 앞에서 메디슨의 다트를 훔쳤습니다. 이 정도면 참 집요한데요. 그런 사카를 참 교육한 건 후반전에도 역시나 손흥민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엔 재범이라 죄질이 나쁘다 판단했는지 1분만에 손봐줬는데요. 하프라인 부근에 있는 아스날 선수에게서 공을 뺏어 그대로 페널티박스 앞까지 몰고 간 메디슨이 내준 걸 같이 따라 올라간 손흥민이 차 넣었골. 이번에는 곧바로 메디슨에게 달려가 안겨 또다시 환상의 케미를 아스날 팬들이 보는 앞에서 과시했습니다. 사카와 함께 메디슨을 비웃던 아스날 팬들 보라는 뜻이요. 척진에서 전반과 후반에 걸쳐 두 번이나 망신을 당해 웃음거리가 될 뻔했던 메디슨은 손흥민과 함께 이날 경기의 주인공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손흥민의 투골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났을지도 모를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요. 또 다른 부주장인 로메로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로메로는 이날 아스날이 투골을 넣을 수 있었던 원인들을 모두 제공해줬는데요. 우선 아스날이 전반전 기록한 첫 골 그러니까 사카가 날린 슛을 토트넘 골문 안으로 넣었던 게 바로 그였습니다. 골대 옆으로 걷어내려고 했던 게 하필이면 그렇게 된 거였는데요. 로메로의 부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카가 후반에 넣은 페널티킥도 로메로 때문에 내준 건데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아스날 선수가 슛을 날린 게 로메로의 팔에 맞은 겁니다. 하필이면 이때 로메로의 팔이 몸에 붙어있던 것도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맞았다고 주장하기도 애매했는데요. 결국 비디오 판도 끝에 아스날의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사카가 골을 넣자 로메로는 망연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났다면 로메로는 꼼짝없이 역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아닌 토트넘 팬들에게 먼저 돌을 맞을 판이었는데요. 하지만 단 1분만에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서 로메로는 비난의 화살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패했다면 로메로가 받았을 비난이 어느 정도였을지 생각하면 손흥민이 사람 하나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마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패했더라도 어떻게든 로메로가 비난받는 것만은 막으려 했을 겁니다. 페널티킥이 선언되기 직전 비디오 판독이 진행될 때 로메로의 핸드볼 파울을 면하게 하려고 심판에게 계속해서 어필한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객관적으로는 핸드볼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주장으로써 어떻게든 팀원을 끝까지 지켜주려는 행동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고작 수비 가담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이유 하나로 경기장에서 언성을 높이고 달려들던 전 주장인 위고 요리스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손흥민의 모습은 아르테타 감독이 경기 후 보여준 태도와 비슷합니다. 스카이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아르테타 감독은 경기 결과에 대해 2점을 잃은 것 같다. 승점 3점을 획득하지 못해 매우 실망했다. 특히 두 번의 리드를 잡았는데 골을 내준 순간 위험 지역에서 약간의 평정심이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손흥민의 둘째 골에 앞서 메디슨에게 공을 빼앗겼던 조루진유의 실수에 대해 실수는 축구의 일부다. 나는 조루진유를 사랑하고 선수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며 조루진유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로메로의 실수로 실점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를 탓하기보다는 심판한테 가서 어떻게든 그를 변호하려 했던 손흥민의 태도와 비슷한데요. 이에 대해서도 아르테타 감독은 그는 실점에 대한 책임을 로메로에게 물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토트넘 주장이었던 요리스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라고 언급하며 새 주장인 손흥민의 따뜻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은 토트넘을 지난 시즌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우리가 손흥민을 더욱 경계해야 될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시즌간 침체됐던 아스날을 다시 일으킨 아르테타 감독과 토트넘의 새 주장으로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손흥민 모두 이런 걸 보면 좋은 리더는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 토트넘이 무패를 달리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데에는 이런 손흥민의 리더십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캡틴 소니의 활약이 다음 경기에서도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캡틴 소니의 활약 По